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와 함께 정부는 선별진료소와 진단검사 확대, 병상 확보와 치료는 물론 추가 확산의 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이라 믿으며 반드시 바이러스의 기세를 꺾는 성과를 구줄 것이라 믿습니다. 공화국의 첫 번째 달력, 대한 위력을 안으로는 당면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밖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잃어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며 새로운 독립의 완성입니다. 정부가 앞장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단합으로 위기에 강한 우리의 전력을 다시 한번 발휘합시다.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랍니다.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접경지역의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교류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입니다. 과거를 직수할 수 있어야 상처를 극복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되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또한 그런 자세를 가져주길 바랍니다. 역사를 거울삼아 함께 손잡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길입니다.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위해 같이 노력합시다. 민족 좌전위 정권을 영역해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切り開いていく 것입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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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세!